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월에 실시되었던 중국어 문제의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의평가가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출제됐는지 문제 하나하나 같이 풀어보면서 전반적으로 함께 훑어봐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발음기호 중 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이에요. 성모와 운모를 잘 결합해야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 다섯 가지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요 성모와 운모로 조합할 수 있는 단어는 1번 홍, 홍이 되겠습니다. 뜻은 빨갛다 라는 의미죠. 그 다음 두 번째,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주어진 문장에 밑줄 친 단어는 까오싱, 까오싱, 일성과 사성의 조합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단어 중에 이와 같이 일성과 사성의 조합인 것은 B, 차오시, 그리고 C, 시왕이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선택지 3번이다. 어렵지 않아요. 다음 3번,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이에요.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주어진 A, B, C, D 중에서 옳은 것은 B와 D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4번이 정답인데, 아닌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왜냐하면 아닌 것들에 나와 있는 단어가 또 다른 모의평가나 아니면 수능에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죠. A에 주어진 단어는요, 원래는 쥐, 차오, 창, 파, 부 라고 하여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를 하다 라는 표현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때의 차오, 창, 운동장은요, 차오라고 할 때 앞에가 손수변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문장에 주어진 것은 차오가 아니라 앞에 부수가 달라요. 물수변이 주어졌고 이 단어는 쥐, 라고 읽어서 우리가 어떨 때 볼 수 있냐면 목욕하다, 시저, 시저, 라고 할 때 씁니다. 앞에 부수가 다르죠? 그리고 C 볼게요. C는요, 니 따이더 마오즈 라고 하여 니가 쓴 모자라고 표현을 완성해야 되는데 주어진 한자를 보세요. 뭐가 빠져 있나요? 그렇죠. 이 부수가 빠져 있죠. 그러므로 마오즈는요, 이 부수가 들어있는 이 한자로 쓰셔야 되고 들어있지 않은, 지금 잘못 주어진 이 한자는 어떨 때 쓰냐? 깐, 마, 깐, 마, 감기, 감기에 걸리다 라고 할 때 쓰는 마오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먼저 배우는 단어는 깐, 마오의 마오일 거고요. 시, 자오의 자오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차오, 창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고 마오즈 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원래 배웠던 기초적인 단어 시, 자오의 자오와 같은 부분이 있는 한자가 등장한 다른 단어가 있다면 그 발음과 한자의 모양에 주의해야 되겠다. 깐, 마오도 마찬가지죠. 마오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부수만 달라요. 이 부수는 보통 헝겊, 천과 관련된 의미의 단어에 많이 쓰이죠. 자, 모자는 어때요? 뭐로 만드는 거예요? 헝겊, 천으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알고 있는 깐, 마오의 마오라는 한자에 이 부수가 더해져서 모자라는 의미의 마오즈란 단어로 쓰이는구나 라고 점차 확장하고 이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네, 리마인드 해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면서 어휘력을 확장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들 그냥 보면요.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부터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